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좋습니다. 자 여러분, 드디어 트리플이 이제 자수 기간이 끝났습니다. 네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되게 감사해졌네요. 이게 제 동모습이죠. 댓글에 얼른 공이 있는지 해주세요.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트랜스토크는 패시브적인 거니까 알아서 제가 나올 것 같고 잘 치지도 못하면서 저요? 네. 저는 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. 핸드 50으로 주기. 보여줘? 핸드 50으로 드릴게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여론이나 안 그러면 처방될 것 같아요. 제가요. 코쟁이한테요. 고기 기념으로 그리고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. 커피 기프티콘. 제가 요즘 이게 진짜 많이 마시는데 좋아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대신 여러분. 네네. 다사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 이 얘기를 듣고도 드리죠. 하죠. 50 드리죠. 아, 진짜로요? 150 하세요. 당신이 좀 그러시면 제가 받아드릴게. 제가 200 넣고 아니, 이거 내 트위치 토크하면 또 그렇잖아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쿠션은 몇 개 할까요? 쿠션 2개. 알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배아리카. 배아리카. 너무 그냥 너무 방전받는데 지금? 게임 시작. 고고. 고고. 잠깐만.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. 자랑을 나눠요. 저 노래가 전달했어요. 오드 라이빌리어 앤 오준띠 마이빌리어님께도 제가 몇 가지 전만 보았을 한다고요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손목을 방 싸고 치시잖아요 우와 잘가요 노 저 이제 뭐 오늘은 처음부터 열심히 칠게요 뒷방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으로 맞추신 거 같은데 첫 큐는 항상 봐주는 거 같아요 아니 저기요 제가 말이 많이 말했는데 뭐였지 에헤 그렇죠? 에헤 사랑아 제가 핸들을 받았기 때문에 현빈에 치겠어요 이렇게 치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혁 씨 네 오케이 아 부샤 어? 부샤 본인이 저를 봐주실 수는 많아요 저 진혁 씨 아 잘 먹었습니다 수다닥키마스 수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이렇게 보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집중하셨습니다 게임이 시작한 2분밖에 안 돼가지고 계속 안 틀어도 되는 거 같아요 직구까지 보고 땅스러게 와 이제 어 좋았네요 네 좋았어요 운이 좀 좋으세요? 얘는 운이 이 친구는 천 운이 있어요 쪼다 이거 와 진짜 많이 트니까 예 아 아 그게 친 거라고요? 그럼요 아니 이게 이게 실력이잖아요 오 와 완전 안 돼 오 공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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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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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조금만 그냥 그렇게나 자췄으면 들어갔다 어 자췄으면 들어갔겠죠? 아니죠 진짜 아니죠 어 왜요 왜죠 왜죠 아 아 알아요 부쳐진 건 다 알아요 기계를 벗어보셨는데 왜 왜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아 멘트는 변함없어야죠 멘트는 변함없고 화낼거다 그럴 일은 없죠 네 네 자 몇 개 되면 네 그러면 득점이 안 되겠죠 왜 안될까요? 아니 민영 씨 이렇게 이렇게요 에헤이 에헤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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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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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진짜요 맞아요 맞네요 이야 승교 씨 쉽지 않겠는데 이런 거 이거 부담되지 않으세요 손을 해요 우와 잘 잘 자 이게 네 꿈이 안 끝이겠죠? 어 어 이거 늦고 같네요 이건 늦고 같습니다 아 얇게 쳐야 되는데 약간 어렵네 그 이거 왜 한 거예요? 이거 왜 한 거예요? 승교 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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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랬나요? 네 어 어휴 이거 안 될 걸요 뭐라고 볼게요? 저 대컴 슈트 한번 보일게요 공의 국구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구에서는 이용이 안 돼요 이용이 안 돼요 이용이 안 돼요 우와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 국구 현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이 공이 고꾸라 잘 들어가죠 이 사람 공이 공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잠시만요 오 굉장히 젠틀했네요 오늘 우와 도대체 왜 핀디가 50점을 준다고 하신 거죠? 있어요 앉아계세요 신혁 씨 앉아계세요 신혁 씨 앉아계시라고요 제가 앉아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앉아계세요 섣불렀네요 멋있는 무대인가요?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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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름이 삼성 안녕히 가세요 기대나지 말고 기대나지 말고 아 바보 이거지 이거지 기대나지 말자 우리끼리 아 기대나지 이걸 또 아 원래 한 마리만 아 너무 좋잖아 아이고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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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요 왜요 저만 lange 아니에요 정말 찢는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뒤돌레qi Als proved 쥬리made 진짜 하라고 했어 아이고 앞에서 리볼도 뒤에 걸어주고 누워주니까milk 나처럼 방송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? 방송 진짜 지킴이 감사합니다 와 대대별 소설 방금 아차차 총을 보여드릴까요? 총이 안 닿네 아이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?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먹을 거였어요 아, 좋다. 저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시는군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안타까? 난 그거 치는데. 어? 안 잡네요. 우와! 다음은 여기가 할 수 있는데. 지금 시청자들도 의심할 거예요. 징그리 괜찮아요. 그거 맞아요. 결국 이긴 얘기죠. 끝까지 먹죠.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, 분명히. 그럼 짐대로 다 잘 치는 게 아니에요. 운이 좋을 뿐입니다. 진짜. 아, 이런. 그렇죠. 어! 이건 자, 뭘 할 거예요. noget 안할 거예요. 와! 멍스 멍스. 멍스 멍스. 정성해 좋은 것만 하셨구나? 저의 식구야, 제일 행복했어. 심지어. 위로. 예스. 예스. 유치골을 좀 다려. 오. 예스. 네스. 와. 1개가 아니라 왜 안 넣었어. 2개 치고 하나, 2개 치고. 2개 치고 하나 빠이빠이. 손이 비지 때려요. 아, 죄송해요. 제가 또 리액션 할 것 같네. 사실 안정하지 마세요. 예이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달. 오! 쉿, 너무 안 했어.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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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돌아버리네.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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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들이는 것도 질려요. 아, 아니죠. 아, 진짜 아니죠. 아, 아니죠. 안녕. 안녕. 우와. 와. 아, 맛있어. 안 될 때는 누가 한 번 더 지어낸까? 아, 너로. 요오. 허비. 아... 으어어어. 호우! siz! 호우! siz! 아, 너무 잘한다. 아, 진짜, 진짜. 나도 아니다. 아, 아주 잘한다. 아, 재아. 강아지게 해야지. 대단하자, 심하게 해야지. 아, 올라오지게 해야지. 아, 못 참아. 만일 Billion- 고마워 Outwar 그러면,ened man- 아, 아직까지는 다 올렸어. 오, 진짜. 아, 아직 안 한다. 아, 아직 안 한다. 아, 아직 안 한다. 아, 아직 안 한다. 이런 게 아닌 거 같은데? 와우 와 치키치키 차카 겨우겨우 편디도 받았고 정말 진영이가 저를 위해서 져준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께 커피 쿠폰은 진글이가 추천기를 통해서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피 쿠폰은 제가 여러분들께 5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로 잘 쓰기도 하고 싶었는데 생그림부터 방송생각 쿠션 3개고 작도 진척합니다 승주씨 작도 신청합니다 승주씨 이리로 와보세요 앙앙 본인이 정말 대인배라면 쿠션 2개 정말 몇 개 몇 개는 두 개 넣고 쿠션 2개 두 개? 제가 이기면서 해드릴게요 아니면 해 하실 건가요? 하고 싶어요? 아 진짜 욕먹는 이유를 알겠다 악플이 달리는 사람들 내 마음을 이해를 할 것 같아 해 해 해 해 해 시간이 없어요 네 잘 booking 네 아주 멋지죠 예 예 자 Comes me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